이번 시간에는 PHP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EC2에 PHP를 설치하는 것이고 꼭 EC2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수업으로 지금 삼고 있는 운영체제는 유닉스 계열, 그 중에서 이제 리눅스, 그 중에서도 우분2라는 배포판을 기준으로 하니까요.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우분2에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는 apt-get 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. sudo apt-get 하고서 upd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갱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웹 서버를 깔겠습니다. sudo apt-get install install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뜻이죠. 그리고 우리가 설치할 웹 서버는 아파치이기 때문에 apache2라고 적어주시면 apache2를 설치하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apache2가 설치가 끝나고요. 저는 화면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고 그리고 apache가 잘 설치되고 구동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제 컴퓨터의 주소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. 저는 EC2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소가 저렇고 여러분은 각자 주소가 다를 수 있겠죠.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는 이렇게 나오면 웹 서버가 잘 설치됐고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본 페이지가 나온 거니까 잘 구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php를 설치할 겁니다. php를 설치할 때는 sudo apt-get install 그리고 php의 버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 저는 5 현 시점에서는 php에 7이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7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적당하게 버전을 알아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php5를 제가 설치하겠습니다. 그러면 apache를 재시작하면서 이제 php가 동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죠. 자 그러면 php가 잘 설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이 경로를 이렇게 보니까 기본 페이지의 경로를 보니까 받다 따따따 밑에 htm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 apache 문서에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cd 받다 따따따 html로 들어와 보면 ls-al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니까 index.html 파일이 있죠. 바로 저 파일이 아까 보셨던 기본 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이겠죠.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php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sudo nano 그리고 php info 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nano는 이런 명령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죠.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php의 시작을 알리는 php 꺽쇠 를 꺽쇠 물음표 php 를 하고 그리고 php info 라고 하는 php 정보를 보여주는 내장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리고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x 를 누르면 exit 한다고 되어 있죠. 앞에 있는 기호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x 를 누르라는 뜻이죠. 정말로 save을 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에서는 yes y 를 누르시고 그리고 파일의 명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php info.php 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. 저는 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에 php info.php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php의 버전이나 여러가지 설정들이 보이는 화면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이 파일이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지워드릴게요. 자 RM은 삭제한다는 뜻이고 요렇게 되면 php info.php 라는 파일을 삭제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구축하고 있는 실습환경은 이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개발하거나 테스트할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이것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격적인 이 수업을 보고 그런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그 아무래도 음... php는 mysql과 같이 많이 쓰니까 우리 mysql도 그냥 같이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. sudo apt-get install mysql 그리고 server 라고 하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서버가 설치가 되는 거죠.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 적당한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기억은 하셔야 돼요. 자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이런 패스워드 쓰면 안 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했습니다. 여러분은 복잡한 걸 하시고 어딘가에 잘 적어 두셔야죠. 자 이렇게 해서 mysql 서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mysql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려면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 명령 in sudo apt-get install mysql 5 그리고 client 5를 빼야겠네요.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끝났고 이제부터 저는 mysq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mysql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minus u root minus p 엔터 그 다음에 아까 입력했던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mysql을 설치하는 것까지 성공하신 겁니다. 자 그러면 실제 정보가 담기는 것은 표죠. 테이블 그런데 그 표를 그루핑하는 일종의 폴더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필요하니까 자 create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oto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는 use oto라고 하면 되죠. 자 그 다음에는 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 테이블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제가 미리 이렇게 코드를 준비해 놨습니다. 이걸 그냥 저는 카피하겠습니다. 자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topy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그 테이블에는 id title description also created 이라고 하는 이런 컬럼들이 존재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죠.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다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미리 넣어놓은 이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insert into topic 즉 topic이라는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는 명령인데 4개의 행을 4개의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select title 그리고 from topic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topic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title 컬럼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. 자 그럼 이제 php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죠? exit 자 그러면 mysql을 설치하고 데이터까지 넣었으니까 우리가 php와 mysql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? 자 stu apt-get php5 그리고 mysql이라고 하게 되면 stu apt-get install php5 mysql이라고 하면 이제 mysql과 php를 연동하는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.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동을 했으면 이 아파치를 껐다 켜주셔야 돼요. 자 stu service 그리고 apache2 restart 라고 하면 우리가 변경한 php와 mysql 연동한 부분이 이제 php에 적용이 될 겁니다. 왜 php를 수정했는데 아파치를 껐다 켜냐 왜냐하면 php는 사실은 아파치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를 껐다 켜야지만 php에 변경된 설정이 반영되는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우리 mysql과 연동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sudo nano index.php 저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놨거든요. 여러분들 이 코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. 자 브라우저를 열고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하고 Ctrl O를 누르면 저장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다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설치하는 아주 꼼꼼한 방법은 아니고 실습을 따라오기 위한 아주 그 간략한 그리고 보안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방법을 살펴봤고요.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나오는 AWS와 PHP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때 필요한 환경은 요것을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PHP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 아니면 웹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뭐랄까요 좀 더 폭넓은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라는 수업이 있습니다. 구수업을 참조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